벌써 시작하는 거야? 너 앨범으로 밟으십니다. 양화대교 한번 건너보죠. 그래 알았어 알았어. 짜증 내신 거예요? 지금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런닝맨은 시민태강란다. 대장님이 지금 빨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치를 줘야 돼. 의원들한테 좀. 내가 대장이라고. 내가 대장이라고 몇 번 얘기해. 지금 이따가. 솜진이 형이 대장하기에는 오늘 사이즈가 너무 커. 사이즈가 너무 커. 그 사이즈 내가 맞출게. 왜냐하면 텀 형이 안 나오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텀 크루즈와 지석진의 대결 이상하다. 그거 이상하다. 야 텀 크루즈랑 나이 맞출 사람 나 사람밖에 없어. 나 사람밖에 없어. 나 사람. 야 명운이 나온다. 잘 들어 잠깐 주무세요. 야 메뚜. 내가 메뚜가 아니야 제가 메뚜이야. 근데 색깔이 메뚜이에요. 아 이거 색깔. 스탈라이즈 메뚜. 여긴 제시 유씨. 넌 지씨 김씨. 네 차는 몇 cc. 저 잘해요. 잘해. 나는 어제 콜라 500cc.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 아니야. 한마디 해줘. 유리. 유리. 어디가. 수영이가 몇 살이냐 진짜 올해. 올해 이제 26. 아 수영이는 지금. 제로님은 처음 할 때 26. 너 처음부터 같이 했니. 광수. 그래 그래 그래. 수영씨가 말 편하게 해. 에이 아니지. 아직은 그렇게 편하게 할 때. 아니 수영이 만난지 얼마 됐다고. 그럼 나 왜 계속 쓴다. 아니 만난지 얼마 됐다고. 내 사이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너 그때 수영이 본 거 처음이고. 그게 이번에 두 번째지. 형 혹시 나 좋아해. 형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 광수의 오야만 알고 들어. 그 스타한테 안 좋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여기 우리 나도 노주현. 노주현 닮았어. 어우 똑같아. 닮았다. 아니 근데 민관이도 많이 닮았어 민관이. 맞아 맞아. 좋겠다. 민관이요. 여기 박세리 박세리님. 여기 박세리 박세리님. 동생이 많이 닮았어. 네 똑같아요. 대여도. 대여도. 여기 한분 선생님. 그리고 김학상 선생님. 여기 이휘재 이휘재. 이휘재 맞아요. 이휘재 이분세. 저기 한기동 선생님. 한기동 선생님. 한기동. 기범형 많이 닮았어. 이게 점이 진짜야 아니면. 진짜예요. 찍은 거야. 아 진짜야. 형 형님 건보소신 진짜요. 찍으신 거예요. 형 형님 건보소신 진짜요. 찍으신 거예요. 진짜야. 건보소신 아니야. 선배님, 귀에 털은 묻히신 거예요? 뒤에 털이 어딨어? 그때 당수털이야, 당수털. 아니, 개미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개미다리가. 개미다리. 개미다리. 강수야, 너도 뭐 하나 해, 삼행시 하나 해. 타짜, 타짜, 타짜. 타짜. 아직도 타짜. 잊을만하면. 왜, 타짜, 왜. 타짜 얘기하지 마. 야, 짜. 짜증나니까. 재밌잖아. 짜증나니까. 또 해 주세요, 또 해 주세요. 아, 또요? 현아 해 줘, 현아. 세찬아 하나 해 줘. 하나 해 줘, 또 해 주세요. 현. 현재 아이돌 리모 1등. 아. 아이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야, 한나로 해 줘, 한나 누가. 한나. 그럼 세찬아 하나 해 봐라, 세찬아. 한. 세찬이가 해 봐. 자, 해 주세요. 한. 한석규. 나. 나영석. 나도 주머니 한 1,500원? 형이요? 형 때 1,500원이면 집 살 수 있지 않았어요? 1,500원이면 집 살 수 있지 않았어요? 형 예전에 조개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조개 들고. 상평송보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야, 여기 생각이 난다, 대학노. 야, 너희 종로 시절은 아니지? 종로. 형 공주환 시절이신데요? 야. 왔어요? 형, 김 교수님 싸우는 거 봤어요? 시라선이 왔어요? 시라선이 왔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때. 시라선이 왔어요? 시라선이 왔어요? 시라선이 왔어요? 시라선이 왔어요? 시라선이 왔어요? 시라선이 왔어요? 내가 시라선이 형님 봤는데 딱 나르들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시라선이. 시라선이가 형보다 형이에요? 형보다 형이에요? 사실 개가 좀 빨라서. 빠른생이구나. 개나 좀 빨라서. 빠른생이구나. 예전까지 해야 되는 거다. 빨라. 20개월 차이 나가지고. 형 그때 왕코라고 불리신 거. 왕코라고 불리신 거. 이 형이 왕코를 종로 바닥을 코로 다 청소하고. 기어다니지 않구나. 종로에. 이 형이 있을 때는 종로 바닥에 그렇게 지금보다 더 깨끗했단다. 내가 종로에 지금. 살고 다녀서. 자매 같아. 재석 오빠와 홍준호 오빠는 자매 같아. 야 자매라고 가져서 고맙다 그래도. 나는 사연이 있어. 뭐냐면 형이 이런 걸 좋아해서 내가 같이 해주는 걸. 형이 이런 걸 좋아해서 내가 같이 해주는 걸. 야 야 야 웃기지 마. 웃기고 있네 진짜. 진짜 요즘에 뭐 변호 뭐예요. 나 지금 뭘 변하냐고. 그냥 뭐 사업상으로 지금 뭐. 공사건에 대해서 하고 있지. 무슨 공사. 근데 잠깐만 오빠. 변호사가 뭔지 알아? 변호를 해주는 거지. 아니 저기 저기 혹시 그 3권분립이라는 게 뭐야. 몸분립? 몸분립? 아니 변호사가 3권분립을. 아니 3권분립을 몰라 3권분립으로. 오빠 일사부재리는 뭐야. 부재리?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가 뭐야 언니. 뭐? 일사부재리가 뭐냐고. 알지 임마 아니. 임마 아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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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매끼리 그런 얘기도 못해? 어 언니. 야 자매나. 아 임마가 뭐야 임마가. 야 어렸을 때 내가 네 똥기저귀 갈았어. 똥기저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몇 살 차이 나는데. 요즘은 내가 언니 기저귀를 갈아. 아 너무 슬퍼해. 아 근데 나 들어오는데 너무 웃었네. 오빠는 바보 아니다. 오빠는 바보 아니다. 오빠는 바보 아니다. 나도 모르게. 고맙습니다. 오빠는 바보 아니다. 아니면 네 분위기를 하시면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귀엽다. 오케이. 오케이. 인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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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라고. 오케이. 어? 아 귀여워 세찬이. 귀여웠다. 난 귀여우면 다 좋아. 귀여우면 다 형이고 오빠야. 뭐하냐. 강수야 너 세찬이한테 반말 듣고 싶냐? 아니 원래 존댓말 했냐 너네가? 아니 원래 존댓말 했어? 아 그래 안 했네. 아 나를 형 오빠라고 생각했어? 아니 서운한 게 수. 아니 수 왜 이래. 수 귀여운 거 잘하잖아. 해봐 저기 한 번. 그래 수. 끝까지 안 한다 끝까지. 한 번 해달래는 동생들이지. 아 이거 뭐 오케이가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뭐 어렵다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와 진짜 뭐든 스크루치도 이렇게는 안 살았을 거야 그지.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왜. 너 솔직히 나한테 돈 쓴 적 있어? 너 솔직히 나한테 돈 쓴 적 있어? 갑자기. 너 그리고 나만 남아 왜 지가 맨날 깜빡 입고 와? 와 형 진짜 그래? 실수해 형. 형 몇 번째로. 이거를 형 이거를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형. 아니 진짜. 너무 서운하다. 내가 얘기했지. 난 실수해 버리는 얘기랑. 야 형. 얼마 전에 형 광석이는 밥을 먹는데. 어. 계산할 때가 된 거야. 광석이 쭈뼛쭈뼛 했더라고. 나라 있는 데서. 광석이 쭈뼛쭈뼛 했더라고. 나라 있는 데서. 쭈뼛쭈뼛?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대단해.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캐릭터를 군신처럼 나한테 생기겠다. 아 그리고 내가 저기 바로 잡을 게 있는데. 링겔이 정확한 게 아니라. 링거로. 그래서 지링거 형으로. 지링거 형으로. 막 도와준다. 지링거 약간 형. 야 지링거 이상하잖아 어깡데. 형 링겔이. 그냥 링거 지려주세요. 링거 지린거. 약간 LA다지곱 벨린저 선수같이. 지링거. 코디. 코디 벨린저잖아. 아 그래. 코디 지링거. 코디 지링거. 괜찮네. 와 딱이네. 코디 지링거. 지링거 약간 이상하잖아. 청아야 너 형 뭐 이름 뭐야. 전 애니요.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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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팀. 아 알렉스. 에니 오르마이 듣는다. 아 알렉스. 형은 여름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코디 지린 거 있잖아. 코디 지린 거 있잖아. 코디 지린 거. 코디 지린 거 있는데. 코디 지린 거. 코디 지린 거 있는데 있으라고. 그래 코디 지린 거. 이런 거 아니야. 외국인이 있어요. 아니 우리 니아킹 선생님도 다 영어 이름 쓰잖아. 페리? 페리 그냥 페리. 형 형도 있네요. 영어 이름이 있어? 저 있어요. 페리. 왜 페리야? 똥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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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형이 아니야. 형 나 진짜 파이팅하고. 형이 똥페리예요. 왜 그렇게 해서 똥페리예요. 나 진짜 페리예요. 아니 형. 나들 엄청 멋있는 줄 하더라. 아니 형. 지린 거 똥페리. 지린 거. 하나 좋아하는 걸 다 놨다. 완벽해. 코디 지린 거 똥페리. 똥페리. 지린 거. 오케이. 너 뭐 할 거야 너. 저는 원래 있어요. 저는 세바스산이에요. 세바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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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스산 세바스산. 처음 할 때도 잘했고 다섯 번을 잘하다가 이번에 한 번 틀렸어. 중요할 때 틀린 거 아니야. 중요할 때 틀린 거 아니야. 중요할 때 틀린 거 아니야. 여기다 꼰돋은 집합소구만. 저 저 나도 말 좀 합시다. 회식자리 같고 회식자리 같고. 아니 도장 선생님 몇 명이야. 혹시 한 번 더 한 번 더. 동사님들. 아 오케이 한 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꼰대다 꼰대. 아 이거 그럼 이거 바보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 바보다 끝났어. 바보다가 아니라 바보 아니다. 조용히 해 너는. 왜 조용히 해. 너 나한테 대놓고 거짓말 못 보이나 했어. 몸이 뻔했다. 너 나한테 대놓고 거짓말 못 보이나 했어. 몸이 뻔했다. 아니 오늘 끝나고. 김종국 씨가 그. 김종국 씨. 네. 고스트가 아니라면. 야 너네 이제 안 볼 거니. 선 고스트가 아니라면. 종국 씨 나한테 사과하세요. 뭐라고요? 종국 씨. 아 사과할게요. 사과하는데. 너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은 다 사과해. 너도 하지 마시고. 존대하시다 존대. 너도 하지 마. 왜. 너도 하지 마. 아니 나도 나이 찰만큼 찼어요. 야 내일까지 돈 빼줘 가게. 야 내일까지 돈 빼줘 가게.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깡동찬다 깡동찬. 이제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이게 지금. 내가 안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집에나 들어가요 집에나. 형 근데 이거 지금 저한테 잘 보여주셔야 돼요. 기분 상했다고. 네? 몇 끼야. 뭐가 몇 끼. 몇 끼냐고. 개그맨. 아.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이게 뭐예요. 아 형이 형. 아니 몇 끼라고. 귓수로. 석주 씨. 몇 개예요. 몇 개예요. 몇 개가 있었어요. 저 10기입니다. KBS. 저 7기입니다. 7기. 와 이거는 거의. 야 이 정도면 진짜. 야 3기 차이야. 쳐다도 못 봐요. 3기 차. 3기 차. 여기 게임에서 형 서브 배가 어디 있습니까 형네. 아니 갑자기. 완전 완전 꼰대 형. 나는 개인적으로 형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애 누구냐. 걔한테 전화 한 통화 딱 너에게. 재석이 형이요. 한 통화 딱 너에게. 재석이 형이요. 왜요. 세찬이 나를 무서워하죠. 네.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세찬이 나를 무서워하지. 해 줘 형. 전화. 못 할 건 없잖아요 형.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전화해서. 걸었다. 궁금하다. 과감하다. 진짜 걸었어. 끊었어. 전화 왔네. 잠깐만. 녹화 중이니까 끊어요. hin dear. 독화 중이니까 끊으래요. 다들 타셨나요. 네. 네가 제일 늦었어 인 마.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그럼 뭐라 그랬니 동생한테. 아니 후배가 그건 말을 많이 해서. 후배잖아요 후배. 야 후배가 이거 언제까지 따질 거야 다 끝났어 이제. 언제까지 따지기는 형. 언제까지 따져 나이가 사 Christianity. 나이가 손뼉이는 형 내가 이런 게 약간 꼰대 멘트지. 그럼.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꼰대인데. 형 우리 엄마도 형 꼰대시래요. 우리 엄마도 형 꼰대시래요. 방송 보시면서 석진 씨는 꼰대가 맞으시네. 석진 씨. 소민아 네가 여기서 약간 너를 포함해서 진짜 약간 꼰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딱 얘기해 줘봐 진짜. 꼰대 형 꼰대 형. 오빠. 꼰대 형 꼰대 형. 오빠.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뭘 기대하는 거예요. 잠깐. 오빠 이렇게. 오빠 여기 하오빠부터 이렇게 이 라인 뒤각선을 오네요. 여기 하오빠부터 이렇게 이 라인 뒤각선을 오네요. 하여 형은 맞아요. 형은 맞아. 이 놈의 새끼들 이기만. 이 놈의 새끼들. 이 놈의 새끼들. 이 놈의 새끼들. 아니 나 동네 밤 술 마셔보니까 진짜 꼰대더라고. 얘 진짜 꼰대야. 와 자기 자랑을. 하지 마 너 그만해. 과거 얘기부터 오빠 자랑을 한 말을 오빠가 안 쉬고 계속 하는 거예요. 헛소리 떨고 앉아 있네. 오빠야. 헛소리 떨고 앉아 있네. 우리는 꼰대랍니다. 야 내가 진짜 꼰대미터 하나 딱 하나 해줄게. 그만 찍어. 다 될 거야? 다 될 거야 이거. 여기 석진 씨. 석진 씨 왜 뺐어요. 석진 씨라니 자식. 아니 지 후배. 아니 그럼 왜 그거 뺐세요. 열받네. 아니 후배님이. 언제 손으로 볼까? 왜 버릇옵시다. 오래 안으로 보는 게 안 늦은 거지? 한 번만 보여줘요. 나는 솔직히 원래 이거 우리 그 사이에 이런 거 조금 금기시하는 건데 뒤에서 덤벼도 돼요. 뒤에서 덤벼도 돼요. 뒤에서 덤벼도 돼요. 이거 거의 뭐 두 손 붙고 나왔네. 이게 돼. 뒤에서 덤벼주셔도 돼요. 어우 달아. 어우 달아. 어우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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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미스터리 쌓아 있는 내 주먹. 내 파워를 나도 몰라. 오케이 기다려. 아무것도 안 잡았어. 커피 마실 때 좀 빌려줘요. 사 먹게. 수율이 허니펀치. 잡싸. 다 맛있어? 고마워. 두꺼운 거 너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아 소비가 챙겨주니까 좋네. 아 근데 원래 여자 친구나 아내가 말이 많은 게 좋아. 아 리액션 해주고. 심심해. 그렇지 저는 리액션 좀 많이 해주는 여자 좋지. 리액션?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우와. 우와 대박. 핸들 돌리는 것 봐. 양손이를 이렇게 돌리는 사람 처음 봤어. 우와 잇몸막. 잇몸막. 내 옆자를 분명히 비웠었는데 세찬이 옆으로 싹 가더라. 아니요. 사진 확인하려고요 같이. 어 아닌데. 아 지금요? 세찬이 옆으로 떠나지는 않네. 아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는 그냥 좋은 오빠고 세찬이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거 완전 돌키는 사진이지. 약간 그 신혼여행 가려고 공항 라운지에서 찍은. 내가 저렇게 웃었어요? 이거. 너는 내 운명이다. 아니 진짜 너는 내 운명이다. 내가 저렇게 웃었어? 그대는 선샷 나만의 햇살. 양세찬. 천둥. 천둥. 양세찬아. 세찬이한테 배운 거예요. 양세찬. 양세찬. 지친다 소미나. 양세찬 막 웃으면서 지친대. 야 지친다. 야 지친다. 야 지친다. 니 물아.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뭐야. 지효야 너 오랜만에 진짜 현실 웃음 너. 야 지효야 너 오랜만에 진짜 현실 웃음 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지효야 너. 오빠 오랜만에 완전 박혀서. sbs